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참 여러가지로 훌륭한 부모님들 데려왔습니다. 사연 두개에요. 그럼 봅시다. 제목 너무나 훌륭한 우리 부모님. 딸이 주는 돈은 절대로 안받고 오직 사위가 주는 돈만 받거든요. 어때요? 이 정도면 100점 만점 아닌가요? 첫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 딸 집에 와서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.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정말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살다가 부모님 도움 하나도 없이 아니 오히려 제가 생활비를 드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제 힘으로 모아서 결혼까지 한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. 남편과 결혼한지 이제 3년차 됐어요.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무남동녀라 현재 친정식구라고 해봤자 저희 엄마 딱 한 사람뿐인데 저희 신혼집 집들이를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다녀갔어요. 사실 저는요. 그렇게 내키진 않았는데 저희 남편 성격이 그렇습니다. 양쪽 부모님들 번갈아 초대해 가면서 식사 대접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. 물론 저도 무조건 싫다는 건 아니에요. 단 너무 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만 있을 뿐이죠. 여하튼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 그냥 평범한 30평대 신축 아파트거든요. 참고로 자가 아니고 그냥 전세예요. 그런데요. 이런 제 마음에 묘하게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저희 엄마.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를 왔고 여기서 저희 남편이 없을 때마다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. 아이고. 너희 집은 참 좋네. 나도 죽기 전에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. 너희들은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어서 좋겠다. 우리 망치가 엄마가 키우는 강아지예요. 저번에 데려왔을 때 너희 집에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니까 싫어하던데 그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. 우리 망치가 여기처럼 넓은 거실에서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.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요. 저희 엄마 집 10평 정도로 되게 좁긴 합니다. 아무튼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데요.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악의적으로 안이 꼽다는 듯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? 10개의 미소를 띄우며 되게 슬픈 목소리로 말을 해요. 그리고 엄마가 이럴 때마다 제 기분이 너무 미워합니다. 아니 엄마는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신경 쓰일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걸까요? 아니 막말로 제 벌이가 엄청 좋았으면 그러면 엄마가 말 안 해도 벌써 진작에 집 한 채 해드렸겠죠.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딸내미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들을 때마다 찝찝하고 짜증나고 힘이 드는데 도대체 왜 자꾸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. 우리 부부가 엄마한테 집을 해줄 수 있는 재력이 없다는 거 이걸 그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거든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 걸까요? 아니 그러면 농담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장난스럽게 하든가 왜 그런 이상한 미소와 슬픈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유가 뭐죠? 혹시 제가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?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같이 살자는 소리인데 지금 이걸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까? 거기다 뭐? 개까지 데려와가지고? 아이고 됐고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. 아무리 딸내미 부부집이라도 개까지 데려올 사람이라면 어우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다. 진짜 싫어. 2번 나는 써니도 좀 웃긴다. 이거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면 무슨 뜻일지 모르겠어요? 그때도? 사람 속 다 똑같아요. 댓글 어?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엄마 아닌가요? 제목 보세요. 딸내미 집에 와가지고 라고 적혀 있잖아요. 님 난독증인가? 난독은 너지! 말귀도 못 알아 처먹고 갠 멍청하게 혼자만 문장을 이해 못하는 것들 요즘 왜 이렇게 많냐? 이건 뭐 지능문젠가? 아니면 정서불안이야? 뭐야 이거! 4번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. 까지는 그냥 그래 본인 속마음이 팔푸니처럼 툭 튀어나왔구나 하겠는데 강아지가 집에 가기 싫어한다? 이건 도대체 뭐야? 어?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요. 강아지는요. 아싸 넓은 집이다. 여기가 더 좋아. 나 절대 안 갈래. 이런 거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개의 마음이 아니라 엄마 본인의 마음인 거죠. 그 참 가스 라이팅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다. 어우 그지같아. 대댓글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돌쟁이들 애기들한테 빙의해가지고 이모 용돈 주세요. 일할지 않은 미친 애 엄마들이랑 똑같은 겁니다. 지가 하고 싶은 말인데 어린 애들이나 개, 고양이 등등이 빙의하는 것들 은근히 많아요. 그지같은 것들. 4번 우리 엄마도 쓰니 엄마랑 좀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이건 질투죠 질투. 뭔 소린가 하겠지만 딸을 질투하는 엄마들이 진짜 있거든요. 정말 싫어. 딸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거 응원해주고 그래 니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좋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아파 미쳐버리려고 하는 엄마들이 진짜 있다니까요. 너무 저주스러워. 대댓글 헐 우리 엄마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. 아니 뭐 이런 부모가 다 있지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긴 있군요. 2번 딸내미 질투하는 엄마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안 겪어본 사람들이야.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당연히 모르겠지만 심한 경우 딸이 살 빼고 이뻐져도 그걸 질투하고 그런다니까. 5번 합과 각자 하는 거 말고 무슨 뜻이 더 있겠어요. 그냥 이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. 넌 싫으면 가라고. 6번 글쎄요. 제가 봤을 땐 별만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냥 딸이 친구 같고 너무 편하니까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. 대댓글 그럼 너는 니네 시모가 같은 말을 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말해라. 알았지? 7번 같이 살고 싶다고 지금 연기 오지게 하는 건데 쓴이는 눈치가 없네요. 그래요. 이왕 이렇게 하는 거 끝까지 모르는 척 하세요. 알겠죠?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는 고생시키지 맙시다. 제발 8번 맞아요. 찝찝하고 죄책감 느끼라고 저러는 겁니다.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지 말고 나도 좀 해줘. 연아 이거죠. 지금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자체가 이미 쓰니 엄마 의도대로 흘러가는 거라고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솔직히 이거는 쪼까 주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. 그럼 봅시다. 원제 부모님 황갑이 돈 100만원 쓰겠다는 남편.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시아버지 황갑이거든요. 그런데 남편이 이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릴 거라면서 돈 100만원 쓰겠대요. 아니 지금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 건가요?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요. 두 분 모두 그래요.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황갑이 지났기 때문에 사회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남편은 저희 부모님 칠순 때 똑같이 100만원씩 챙겨드릴 거라고 하는데요. 아니 그렇게 따지면 2년 뒤에 있을 시어머니 황갑이랑 또 시부모님들도 훗날 칠순 올 거 아니야. 그러면 뭐야 시댁에 훨씬 더 많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? 이거 너무 불공평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속상해 미치겠는데 이 부분 따져도 되겠죠? 더 있어요? 댓글 1번 그래 따져라. 따지는 김에 네 모가지도 같이 따면 좋겠다. 2번 아니 이건 어디 모자란 쓴인가? 아니 네 남편 만나기 전에 지난번 환갑을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그거는 자식이 네가 알아서 챙겼어야지. 3번 아니 돈 철만원 쓰는 해외여행도 아니고 고작 100만원에 제주도 보내드리라는 건데 이걸 뭐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앉았어? 아무날 아니라도 자식이면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? 하긴 평생 효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네가 알 특이 있나? 4번 쓴이는 부모님 환갑 때 그냥 대충 외식으로 퉁쳤나봐요? 형편이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대부분 자식들 100만원 정도는 씁니다. 이거를 따져문은 쓴이가 미친 거라고요. 5번 와 남편 개불상하다. 네가 인간이냐? 6번 보니까 남편놈은 너무 멍청해서 말이 아예 안 통할 것 같고 시부모님한테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쓴이가 이야기를 하세요. 지금 시댁에만 돈 100만원 들어가고 있다. 우리 쪽에는 단 한 번도 안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? 차별이다.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얼른 깨닫고 당신들 돈 안 받으실 거예요.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집안이라면 심각하게 이혼도 고민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대댓쓰니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말씀드린다 해도 이해를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. 2번 헐 감사합니다 이지랄 진짜 멍청하구만? 7번 부모님 황갑에 돈 100이면 겨우 자식 노릇하는 정도 아닌가? 그리고 쓴이 부모님 황갑 때는 쓴이 네가 드렸어야죠. 대댓쓰니 당연히 저희 부모님 황갑 때 제가 챙겨드렸죠. 그래도 아웃백 사드리는 걸로 끝냈는데 남편은 돈을 100만원씩 쓰겠다고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. 2번 아웃백? 미친 야 그 부모 누군지 몰라도 자식 참 잘 키웠네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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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 글 써요. 아니 황갑 때 다들 이 정도로 부모님께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. 사실 저희 부모님은 당신 자식에게 큰 돈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훌륭한 분들이라 저 역시 부모님에게 100만원씩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해봤었거든요. 그래도 제가 틀린 거라면 이제라도 조금씩 고쳐볼게요. 아무튼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아까 문자로 신경 뭐 써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나중에 저희 부모님 칠순 때 200만원씩 드리겠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시부모 황갑 칠순 총액 양가 400씩 똑같이요. 물론 저희 부모님은 이런 큰 돈 절대 받지 않은 분들이겠지만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려고요. 어쨌든 좋은 감사합니다. 댓글 1번 추가 글도 완전 개밑상이네.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큰 돈을 받지 않은 훌륭한 분들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부모님 밑에서 왜 쓴이 같은 게 태어났을까? 미스터리네. 2번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큰 돈을 받지 않겠다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진짜 웃기는구만 끌 끌 끌 끌 끌 끌 3번 훌륭한 분들이라 딸내미가 주는 100만원은 안 받지만 칠순 때 사이가 주는 400만원은 받겠다 이거네 끌 끌 뭐야 부분적으로 훌륭한 그런 분들인가? 4번 야 이 쓴이 너무 불쌍하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이라서 너무 안타깝네요 야 이거 이거 부모님들 칠순 전에 돌아가시면 개구품 물겠네 억울해서 설마 두 번째는 웃기려고 한 주작이겠죠 설마 이러겠습니까 근데 뭐 또 세상은 넓으니까요 어쨌든 야 첫 번째 사연 참 정말 대단다 하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